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일주일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24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 하세월입니다. 지역 맞춤형 부동산 대책을 세울만한 전문가 집단 자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직장생활 6년 차의 양성규 씨. 올해만 대여섯 번 아파트 청약을 넣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은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는 달리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땜질식 정책이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외면받는 건 정부가 지역 부동산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표본 조사에 내놓는 한국 감정원 등의 자료만으로는 핀셋 규제 같은 보다 면밀한 대책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다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도 문제입니다. 부산시가 더 이상 뒷짐만 지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부동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는 전문가가 그룹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 있는 분들은 전북 국토분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지역 현실을 외면한 뒷북 대책이 되지 않도록 지역 여론에 더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